그것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가야할 집이 있구요.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 이 땅에서 함께 손잡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의 집에 함께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점점 더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실 터인데 이 모든 복된 삶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좌회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갑시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갑시다. 아멘 아멘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고 그러면요. 우리 젊은 분들은 별로 지금 가고 싶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 계실거에요. 아니요. 지금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삶답게 만들어갑니다. 그 소망을 함께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이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의뢰합니다. 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거 행복화문위교회 박태희입니다. 글로벌화문위교회 덧따라문위교회 국제화문위교회 인천화문위교회 대전화문위교회 넘칠줄 믿습니다. 박수로 변경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